자 오늘 청도 해봤습니다 칭따오 좋아하시는 분들 야을 애기 양고 양고치 이건 뭐지? 양고치 양갈비 양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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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잔을 그냥 먹는게 남소스하고 이거 찍어가지고 이렇게 먹고 예쁜 홍매하고 한잔합니다 오늘 유튜브 유튜브로 하자면 홍매는 저 골프 여행투어 청도에 하고 있습니다 식파루리가 몇불인 27월 32월 다 하죠 네 청도가면 바로 직거래받아 청도이한테 비행타고 가면 바로 태우러 갑니다 돈도 필요하면 바꿔달라 바로 바꿔줍니다 한국돈 펜션도 하고 커피수도 하고 돈 양껏 갖고 있습니다 청양에 다시 온 야시장 짜재윤 무슨 니 짜주왕 니 짜주왕 짜재윤 여깁니다 짜재윤 짜재윤 여깁니다 짜재윤 여기는 열다 유명 저기지 저기지 저기 니가 설명을 해봐라 지금 야시장에 대해서 지금 가보니는거는 청양에서 제일 큰 야시장입니다 청양에서 제일 크고 해동바다는 엄청 작고 앞의 머리가 지금 둘이서 다리 가지고 골치 아프다 연예인 연예인 그래 청양의 연예인 우리 황 대표 지금 우리 형님 머리 스타일 또 깡패 스타일로 깎어 가지고 골치 아프다 우리 홍매는 지금 설명을 좀 해 주고 있습니다 아이씨 팔뚝 아퍼 가지고 아 지금부터 야시장에 시작됩니다 저 앞에 비짝 비짝 바짝 바짝 하는 게 보이죠 그래 좋지 야 탕후루도 하나 먹어야 되는 거 아이가 탕후루 앞에 있죠 어 탕후루 그 영양간 집이 이제 당연히 있죠 어 탕후루 탕후루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맛이 갔다면서요 탕후루가 탕후루 뭐 탕후루는 거리 엉망 돼버려요 어 탕후루 어 어 야시장 시작됩니까 우리 홍매 네 바로 시작입니다 네 우리 홍매 우리 양 위자주황일 요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이렇게 서있어요 뭐 차 타고 서있어요 야 도봉기 아 이거 뭐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사진 아 오빠 먼저 가 응 난 간다 형님 아 예 형님 우리 저 가이드 오빠 야시 보자고 내 정신에 사줄게 오빠 뭐 야이리스 빈주 있어 어 없어 어 아무것도 없어 그럼 어디서 내가 대고 가면 되제 네 어 어 어 홍매야 우리 팔면 안된다 어디다 네 더 값이 있어야 타죠 자 가보자 와 와 멋지네 자 홍매야 그걸로 들어가면 안되고 어 여기로 들어간다 어 오빠 나를 잊어보면 안돼 어 홍매만 따라간다 오빠 저거 따라가요 어 아 알았다 미자장 미자장 앵두 앵두 봤어요 앵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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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나 이거 다 찍었다 옛날에 내가 어 여기 카메라 야 이 카메라 이거 어쩌지 집 이거 어 어 카메라 집 있는거 알아 봐라 카메라 두적이세요 그걸로 이거 여기는 음식거리 어 여기 음식거리 황대표님 처음이시잖아요 어 황대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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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쥬도부 어 쥬도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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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안먹는다 어 근데 그 계속 씹으면 야 황매야 그 계속 씹으면 고속다더라 자 우리 황대표 이거 하나 먹으면 됩니까? 모르지 너도 아니요 야 이거 하나 오케이 아니 우리 이거 하나요 어 저 사람을 찍어야죠 저 사람을 뭐라고 했어 저 사람을 찍어야죠 저 사람을 저 사람을 찍어야죠 자 고춧가루 넣지마요 떼빵 어 이거 고춧가루가 지금 쥬도부 어 쥬도부 쥬도부 이게 쥬도부인가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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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음 나도 한번 먹어보자 이게 뭔데 어떤게 그거고 쥬도부가 쥬도부가 어떤긴데 그거랑 쥬도부가 어떤기냐고 어 너 너 필요없어 어떤기냐고 이거 쥬도부가 어떤거냐고 일단 다 맛있어 다 맛있어 씨 이거 한번 먹어봐 아니 근데 이걸 못먹어요 왜 안먹어요 뭐 뭐야 어 어 어 야 괜찮아 괜찮아 응 좋아 좋아 어 괜찮아 괜찮아 저도 안먹어요 야 양념이 야시장 먹었어 거북이 하러 어 어 으 야 잘하러 새우 젓갈 아 이건 좀 좀 독이 좀 독한거 같아 빵하고 오래간만이 왔더만은 뭐 음식이 좀 바뀌었네 보니까 어 야 야 물가사리 자 저번에 못먹어봤던 물가사리인데 아 오늘은 쥬도부를 먹었기 때문에 봐줍니다 아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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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못먹으면 버려도 돼 배부르니까 홍매야 탕후루 준비해라 탕후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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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있어요 왜냐면 야야야야야 황개표 야 야 달달한거 한번 미기 야 야 아니 난 아까 잘라버리 이거는 먹고 달달하고 달달한거 이거 다 찍었는데 뭐 이거 뭐 앞전에 뭐 다 찍었는데 뭐 마치 옷도 없어 달걀 그거 아이가 그래 난 안 먹어 병아리 태어나기 전 옛날에 먹었다 먹어볼라고? 먹어볼라고 진짜? 한 개만 더 한 개만 안 돼 한 거 맛만 번다고 그래 맛만 돈 싫어 미쩡 난 그냥 안 먹었어요 내가 몰라요 난 더 먹고 싶어도 안 돼 이거 좀 조금 멀어요 먹은데 식혜 상대표 이제 그만 먹으라 돈 주고 왜냐 맛도 하고 있는 거야 왜 이렇게 먹을게 많이 식혀? 안 먹을 거잖아 아 이 분 사는 거다 근데 오빠 이거 다 찍어야 돼 찍었어 아까 털 이 모단이랑 수단이랑 틀리거든요 이게 수단이거든요 이건 모단이야 뭐구단? 모단이랑 이게 모구 보이죠? 털? 털 보이죠? 이거 모단이야 얘가 병아리가 태어나는데 태어나지 못한 이런 거죠 자 나 이거 청색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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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단이요 수단 뭐를 못 먹습니까? 그냥 먹지 마라 이거는 왜 안 먹어 이거를? 상대표 이거는 먹지 말자 도대체 나 이거 청색깔 하나 청색깔 청색깔 응 오오 맛만 먹으면 된다 컵 그래 여기다 넣으라고 컵 안 주나? 그럼 다시 들리잖아요 컵을 줘야지 자 이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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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래 자 자 이거 들려요 이거 버리고 나 나 이거 따먹었어요 어 자 이거 홍화야 이거 버려야 된대 어허 아 부채 어? 부채 이거 이거 일단 버려 저 버리면 되나? 이거 부단이 마우단 수단이 마우단 이거 마우단 서러워라 나 저 수 마니 너 바니야 저 마우니 수 버단 자 나 나 나 야 한국어 먹어 봤나? 응 야 한국어 먹어 봤나? 응 응 응 응 3원 오케이 페이 결제 3원 자 알 예 자 된거 아니요? 근데 이거는 이거는 모두 드실 수 있어요 아까 마우단은 못 드신거 아 그럼 마우단을 먹죠 이거 하나 먹고 마우단 오케이 아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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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이 맛있다는데 이게 완전건네 아 이건 원래 맛있어 반전 쪼개봐 와 진짜 맛있다 어? 그럼 이거 한번 내보볼게 절대 하잖아요 진짜 맛있다 어이아이아이아이아이 진짜 맛있다 맛있다 아 괜찮냐 오빠, 황굽해 봐도 888 응 아빠, 세苗 오! 아빠, 이새아 엄청 많이 뭐, 시원한 걸 하나 먹던지 이거 한 시원이야 이거 한 시원이야 이거 한 시원이야 야. 뭐야. 이거 또 돈 저 소요 안 되나 이거 5원 이거 봐봐라 이거 5원 이거 뭐고 이거 저 주문 요게 50전 저거 어찌 쓰노 그라믄 그럼 2개 해가지고 10원 줄여야 되나 이런 안되나 이거 진짜요 어? 안 먹어 아니 이거는 많이 먹는거고 침대나 침대나 대머리나 뭐 아 뭐 있어요 거기에 아 뭐 하신다구요? 진짜요? 진짜요? 우와 진짜요 분명히 뭐 먹는다더노 나는 정갈이란 말이야 정갈? 정갈 좋지 정갈 나도 정갈 옛날에 먹어봤다 아 진짜요? 그래 오빠 네들 대박이다 나는 한번도 안먹는데 우리가 오리지널 중국사람 많이 갔나 어? 우리가 우리가 잘 먹는다 이런거 이야 너무 맛있는데 대박 대박 야 탕으로 이건 안먹나? 탕으로는 한국에도 있는거고 탕으로는 한국에도 있는거고 탕으로는 한국에도 있는거고 아니 그 여기 또 틀리데 맛이 음 여기 잔치 이 친구들 이 친구들 지금 요건 싱싱하고 우리 집에서 여기가 청년 시장 여기가 대핀 할 시장 고기 봤어요? 응 어 과일 탕후루 여기 탕후루 맛있는 데 있는데 유명한 집 탕후루 하나 더 하고 갈라던 거 탕후루 탕후루 좋아해요? 저는 안 먹어요 한 개만 먹으라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이거 이거랑 스타메 나 두 개짜리 토마토 토마토 이건 토마토 맛있었어요 맛없고 이건 몰란다 이거 드세요 저도 이렇게 좀 먹을게요 이거는 이거 이거 이건 빨아먹는 건가? 아니요 깨먹어 그냥 깨먹어 10원에 3개래요 10원 내시면 됩니다 10원 10원 내버려 10원 드세요 맛있게 응 내가 자고 먹고 한번 좀 먹어줘야겠네 그러니까 10원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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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10원씩 10원씩 떨리다니까 저기하고 와 맛있네 이건 10원씩 20원씩 10원씩 12eles 8 수итель 간장 출눅 모 syndrome 돈oshi 10원씩 21원씩 11원씩 12uw 11월 11월 그 물은 처음으로 그 물은 7스테글먹으러 야 홍매야 뭐 설명을 해가면서 가야될까 아이가? 이건 정도하면 반지랍 자 요거는 호떡입니까? 네 중국식 호떡이랍니다 아마 내가 봤을때는 원자력 반지랍 호떡입니다 엄청 큽니다 아 저것도 호떡인데 작게 나네 이건 아까 학교 앞에서 봤던 수식 요거는 뭐 중국식 피자입니까? 빵 빵 과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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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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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이건 뭐지? 이거 뭐 생으로 먹는거죠? 아니 그거 먹었던데요? 안되겠다 이건 살한기네 쏘이면 뒤지는기다 아니 원래 살한거에요 자 그러면은 기본만 해가지고 여러가지 나는 진해 하나 먹을까? 진해 진해가 허리가 아프면 줘도 되냐 허리 아픈데 어디가 뭐가 준다는 물어봐라 허리 저거 쉬어 내가? 주제가 이게 다 좋탄데요 허리에 진해고 용자한대요 저기다가 한대 뭘 끼군다란 말이가 어 예예 오케이 이거 4마리만 사라 4마리 10맨 치고 10맨 치고 뭐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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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 다음에 아니 조금 조금 조금씩만 아 그 한개씩 아 황 대표 예시 몇개씩 할까요? 10원에 4개 아 이거 2마리 이거 1마리 2개 1마리 2개 1마리 번데기 어? 오빠는 2개 1마리 1마리 2개 1마리 2개 1마리가 뭐고 이거 같은 정갈아 이거? 저 근데 맞아요 근데 이거랑 같이 하면은 약 약 5약 이렇게 하자 나 한 마리만 먹을게 이게 4개의 10원이에요 어 그럼 4개 4개 어? 유튜브 유튜브? 어 유튜브 유튜브 어 오케이 아 아 어 그 다음에 벤뚜라스 벤뚜라스 어 벤뚜라스 이거 드실 수 있어요? 어? 이거 드실 수 있어요?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이거 이거 왕 대표 씨 다 먹었네 어? 와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외국 있네 또 야 외국말 할 줄 아나 외국말 내가 또 잡아놨다 어 영어로 몰라 영어인데 응 응 야 이거 이렇게 이렇게 먹는다 어 오케이 먹으려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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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이거 저거 됐네 그거 다 먹는단 말이야 지금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중국에 오늘 왔습니다 청도에 정갈 야 오빠 오빠야 어? 오빠 이거 봤어? 그거 먹고 살아있는 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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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죠 진에 맞다 이거 지금 이거 이거 사라가 있거든요 이거 뿌리려고 하고 와 와 정갈 와 정갈 손 쏘일까봐 무서워 손 쏘인다 어 내가 먹습니다 응 잠깐만요 오 오 진짜 쥐확실해 먹는거 딱 죽는다 응 알았어 대박 자 우리 한 대표가 오늘 개구리 또 먹고 거북이 자 이거는 뭐야 거북이야 자라 자라 아이가 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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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고 안 말라 다 먹어요 자 우측에서 비 안와라 응 13-25량 너도 너무 다다 간장 13-25량 사이즈 자 황 대표 살아있는 거 지금 대상 어떻게 해야 되지 왜 그래 이거 쏘이면 죽는가 어쩌면 죽는다고요 아니 손내가 물면 사람 죽는가 물어봐라 드시면 아니 손에 쏘는가 아 물리면 독이 있나 독이 있나 네 독이 있대 네 독이 있대 네 죽는 거 아니야 뭐라 그래 그럼 뭐 뭐라 그래 자 자 자 자 자 독이 다 날라갔어 그럼 네 그렇대요 독이 있는데 두고 이제 하면은 독이 없대요 어 바삭바삭하니 맛있는 거 모르겠어요 아 자 스타트 우리 황 대표 자 개구리 시식 들어갑니다 자 일단은 술이 좀 돼가지고 다리만 먹습니다 이거 발입니다 다리 아 솔직히 맛있다 자 개구리는 집어치우고 바로 정갈로 가겠습니다 정갈 아 정갈 이건가 맞지 정갈 아 정갈 와 진짜 맛있네 나도 한번 먹어볼까 음 맛있네 음 정갈 음 와 제가 아니다 정갈 내가 정갈을 보여줄게 정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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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맛있다 음 괜찮네 애벌레 나 애벌레 애벌레 이거 황 대표 바로 아 애벌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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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이 좀 좋습니다 아 톡 터지는 거 아냐 느낌이 응 와 애벌레 녹색 국물 하하하하 어 녹색 국물 애벌레 그러네 빠일아 식감 좋네 아니 근데 아까 정갈은 좋다 고소고 아니 그 식감 좋네 응 식감 좋고 어 애벌레 맛있냐 애벌레 왕의 벌레 자 이준수 사장님 카메라 돌리고 딱 집어와요 녹 눈물이 딱 뛰어요 번데기 맛있데 이거 음 음 난 잘해요 번데기 맛 그 다음에 자 개구리 뒷다리 자 아 개구리 뒷다리 아니요 여기가 적다고 누르면 안되고 자 여길 한번 때려봐요 여기 여기 밑에 자 이거 살 개구리살 뒷다리살 뒷다리살 이거 좀 어떻게 와 딱 빠있네 이거 보덕보덕 먹습니다 우와 부들부들하지 맛있지 아주 좋아 와 너무 좋네 멋있는데 네 쫄깃쫄깃다 와 진해가 너무 맛있어요 진해 진해 한번 먹어봅니다 진해 진해 진해가 아니구나 여기 맥주가 나왔어요 자 맥주 자 청도 쨍따오 쨍 빨리 빨리 앉아라 저 통화만 좀 네 여기서 여기로 드세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자 그 이거 정갈이 이거는 정갈 이거 뭐 이거 뭐 내미유춤인가 하여튼 벌레 진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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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전을 먹어야지 허리 아픈 사람끼리 네 자 이제 영상 돌리고 자 음 아 진해 음 음 수고하여야 되겠다 아 그만 죽이고 그만요 왜요 내일 먹었는데 우와 맛있는데 왜 안돼 배불러서 주면 좋겠어 와 너무 맛있네 오늘 총돗바닥에 빗쳐가지고 지금 길거리에서 조라해진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진해 괜찮네 나 허리가 아프니까 일단 이거 묶고 힘내야겠네 진해 맛좋습니다 자 정갈 건배 정갈 정갈 아 정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건 엔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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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주워서 먹을랍니다 음 음 맛있네요 전부 뒤에 짐 있는 데입니다 음 정갈 아주 맛있어 고소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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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홍매 이거 한번 먹어봐라 홍삼 내가 준거 그거 마지막으로 이거 지워 빨리 모자이까고 자 그래 안 먹어봐라 자 아주 홍매 역시 중국사람 멋집니다 우리도 먹었거든 우린 정갈하고 전갈이 안 먹습니다 개구리 안 먹어요 다 먹었다 우리랑 전갈 있어 전갈 전갈 한번 해봐라 몸에 좋다 니 그러면 황 대표 대신 전갈 아주 전갈 꼬리는 맛이 없어요 아 꼬리는 뭉뚜기 맛있지 고시시 아이 어 집게가 맛있네 어 집게 이씨 야 메뚜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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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봐라 어? 아 싫어요 안 먹어요 안 돼? 안 먹어요 알았어 내가 골프 골프 손님 많이 델다 줄게 네 한국의 골프 손님 많이 드세요 진짜요 청도 맥주는 아니에요 청도가 아이가? 네 청도 아닌데 그냥 청도 짝통이네 시험 보니까 글씨는 봐라 봐봐라 니 요 봐봐라 파란거 쓰있다 아이가 청도 맥주 비슷하이 청도 맥주는 아니구요 청도 맥주 청도 맥주 기준 로션구소에서 만든거에요 청도 맥주 와 그럼 청도에서 많이 만나네 중국 칭따오 청도죠 청도하면은 골프 투어 골프 투어가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골프 투어의 현지 가이드들 하시고 또 안내도 하시고 요런 야시장 투어까지 이렇게 잘 하시는 우리 홍매입니다 혹시라도 뭐 청도 오셔서 뭐 환전을 해가지고 올 필요는 없습니다 요 와서 바로 환전까지 다 가능하니까 그런말하면 안되겠지만 안됩니다 고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뱀머리 뱀머리씨 몰라요 없어 뭐 없어요 뭐 골프 투어 혹시 개인적으로 오실분 연락하시면 제가 친절하게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여행사는 아닙니다 개인전으로 아주 싸게 18월부터 됩니다 자 여기부터 신발 하고 귀걸이 금속 가방 아 아 아 아 알았어 알았어 아 아 이제 중국에 지하철 1호선을 한번 타보겠습니다 1호선 어떻게 합니까 그 그 그 지하철 1명 얼마 합니까 2명에 12원씩 아 그러면 12원씩이 아니지 2명에 12원씩 네 6원씩 자 누르고 누르고 자 알리페이 알리페이가 알리페이가 알리페이 알리페이 자 QR코드 찍어버리면 결제 바로 됩니다 예 그렇죠 아 아 12원 12원 바로 지켜봐 오케이 자 12원 오케이입니다 004 빈 번호 그러면 뭐 아 됐습니다 자 카드 하나 나오고 2장 됐습니다 아 어떤 놈이 휴지를 갖다 해결해 되겠습니까 자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자 이제 갑니다 지하철 타고 청량으로 보안 보안 검색대입니다 끊습니다 카드 한국이나 똑같습니다 카드 되면 됩니다 자 열리고 자 이제 1호선 내려갑니다 1호선 내려갑니다 1호선 내려갑니다 지하철 타는 방법 지하철 중국 지하철 열심히 지하철 제 임시 서비앙 저 짐 2호선 2호선 3호선 1호선 3호선 4호선 감사합니다.